송사탕 드시겠습니까? 오케이오 채널의 오쿠입니다. 이 오쿠가 오늘 라스베가스에 왔습니다. 아주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카지노가 있네요. 도착하자마자 나와서 저녁 고맙을 겸. 고마워요. 일찍하고 한 번에 고마워요. 무슨 소리야. 로버 떨고 있습니다. 오오우swath. 오오오 создary 뚱뚱뚱 뚱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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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oh', personally 부끄러워. 호 Actor Pont 저 차치행 LED가 엄청 번쩍 번쩍 나네요. 밤에 오는 건 엄청 멋있겠는데 여기 또 밤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. downtown 라스베이가스 강아지 창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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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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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리아 베네시아가 왔습니다. 자, 어떤 걸 마실까나? 자, 우리 딸이랑 건배. 오케이. 오케이. 이탈리아 베네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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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